정부의 기계공업 육성체계에 힘입어 대형 변압기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. 그 중 한영공업에서는 용량 2만 킬로볼트암페아의 변압기를 우리 기술진으로 제작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물리, 월남 등 해외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또 코일 전단기를 비롯해서 다이캐스팅, 충격전압시험자치 등 특수기계시설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데 국내에서 2만 킬로볼트암페아의 대형 변압기를 제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기술과 함께 자립경제의 목표는 차츰 앞당겨지고 있습니다.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기술진으로 전달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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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술진으로 전달한 우리 기술진으로 전달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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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